눈꽃이 떨어져 떠줘 아 빠르다 도기야 빠르다 눈꽃이 떨어져 떠줘 빰 빰 좋지 눈꽃이 떨어져 떠줘 굿 굿 굿 굿 안무 눈꽃이 떨어져 떠줘 굿 굿 연습하면서 저를 시작으로 갑자기 멤버들이 갑자기 암막 시작했어 예전에 할 때는 다 잘했는데 제가 한 번 헷갈려 하면서 멤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알려준 멤버들이 다 지옥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려 라이브 하니까 춤만 출발이 괜찮은데 힘들어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순단적으로 멍해지면서 빨라죠 그래서 잘해요 눈꽃이 마지막으로 눈꽃이 떨어져 여러분의 눈꽃이 떨어져 떠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발라드 트로트 가서 눈꽃이랑 같이 이렇게 한 모델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도 좋기잖아요 들구본 분이 정말 진짜 좋아했었잖아요 들구본 분의 라이브를 실제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러워 정말 영광스러워 자체 모자이크 가방입니다 준지 형 파트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다 거의 두구두구두구두구도 하는 거구나 저거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제가 보리에 보고 액션장에 와서 제가 아빠랑 맨날 봤었는데 주말마다 저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가 직접 저기 오게 되잖아요 저희가 직접 저기 오면서 이거 진짜 카메라가 성향이 진짜 낮아서 신기하네 예예 왜 자꾸 탈등의 성향이? 제가 눈이 있어서 또 다른 눈을 약간 쭌찌처럼 피하려고. 저희는 첫 부부의 명곡. 오 나 끝났다. 준비한 거 약간 아련함 표정. 진실의 미감. 진실의 미감이 아련함을 표현해줄까 봐. 솔직하게. 너무 쟁쟁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1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경험을 쌓았네. 올려놓은 발판에 불이 꺼지는 일이 오늘 없더러. 왜 자꾸 이래요? 또 겸손하지 못하냐? 형! 저희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이 목표가 아니라고. 진짜 죽을 거 같아. 진짜? 배도 아프고 올려놓은 공이라 해야 되는데. 그 1등이 목표가 딱 뽑혔을 때 진짜 진짜 시간을 멈추고 싶어요 진짜. 하늘 단어가 저희도 부르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안 떨리다가 갑자기 세 번째 딱 뽑는데 갑자기 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우리겠는데 했는데 진짜 딱 우려가 나와가지고. 제가 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촉이 맞다면 결과는 두비 컨티뉴. 우리 근데 조금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데. 후회 없는 무대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센 차원으로 우승하고 싶다고 보면. 오늘의 자유의 목표는 후회 없는 무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완전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무대만 올라가면 실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켜봐주세요. 그러면 안녕. 엄마 아빠 사랑하고 잘 지켜봐줘 아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기입니다. 올려놓기 짱. 뭔가 무대가 진짜 너무 한 10초 만에 끝난 것 같았어요. 진짜?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어느새 저도 약간 곱게 몰입해가지고. 맞아. 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뭔가 좀 그런 게 진짜 오더라고. 딱 끝나니까. 괜히 막 가사가 들리고 그 가사가 이해가 되고 이러니까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연습 때까지 이해를 못 하시고 부르셨다던데. 홀가분합니다. 오래 준비했었는데. 운영 쪽에 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던데. 끝나가지고 홀가분하고. 들어가고 좀 후렴게 무대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확실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으로 많이 펼었던 것 같습니다. 잘 보여줘. 끝이 났습니다. 1승은 하지 못했지만 우승보다 더 값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점수코 올라가는 게이지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하고요. 선정당 본 중에서 한동안 눈이 많이 썼는데. 뭔가 되게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하는 내내 되게 막 행복하게 무대 한 것 같아요. 즐기면서 무대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갔다 와서 표정이 더 빨리 받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승희야 너무 좀 행복해. 그 진짜 너무 고생. 모든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끝을 했다가 준비한 걸 했다고. 꿀도 한 번 하고 다음에 더 칼을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파이팅! 굿모닝! 굿모닝! 오늘이 스팸! 오늘이 스팸! 우리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있지는 않은 거죠. 파이팅! 됐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이제 자기를 벗어주자입니다. 후회. **